안녕하세요. 이만갑 시작부터 센터 자리를 차지한 신은아입니다. 이 자리에 앉아서부터 한 번도 이 자리를 뺏긴 적이 없는데요. 딱 봐도 센터 센터하는 자리... 죄송해요. 너무 떨려가지고... 365일 조와 함께하신다면 매일같은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저 좀 선택해주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애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, 태국씨? 정말 미인이에요. 더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잘생기셨어요. 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